할 일이 너무 많은 MZ세대들 학교 수업도 들어야 하고 토익 공부도 하고 알바까지 한다면 그럼 난 하고 싶은 거 언제 해? 그럴 땐 하이틴TV가 있잖아 7월부터 하이틴TV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쇼플이 함께한대 하이틴그룹의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쇼플 라이브커머스 MC, 쇼호스트, PD, 작가, 제품 리뷰어까지 매월 지원자를 선발해 하이틴TV와 쇼플에서 너의 꿈을 펼쳐봐 어? 그럼 나도 한 번? 라이브 쇼커머스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